미국에서 맹활약 중인 배상문 피지의 골퍼가 대구시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배상문 피지의 골퍼가 20일 대구시청을 찾아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이웃돕기 성금 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배상문 골퍼는 지난해에도 대구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탁한 성금은 모금기관인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배상문 골퍼는 지난해 일본 프로골프투어 상금왕을 차지한 뒤 올해 미국터에 진출해 2012년 PGA투어 트랜지션스 챔피언십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기 눈이 내려 많이 미끄러우셨죠? 하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대구경부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당분간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1일 매일신문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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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